와, 이게 날씨냐? 이게 날씨냐? 완전 여름이야! 이렇게 더울 땐 내가 먼저 스스로 하는 세이프 세이브 스마트 세세세 세 박자로 Let's get it! 에어컨 켤때 문 꼭 닫고 2시간마다 환쾌하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스마트하게 스마트 플러스 쓰고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으로 Swag! Safe! 안전하게! Safe! 절약하고 스마트! 쓰기 좋은 에너지 생활 절약 세세세로 올 여름 쓸어버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